조금 더 저희가 더 쉬운 경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조금 아니라는 생각으로 5세트를 가서 그래도 승리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다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. 뒤후 선수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럼요. 염세터님 경기 날 특별한 징크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음악을 계속 나갈 때까지 듣는 거 염세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마음에 든다기보다 주위에서 항상 염치기라 그러니까 염치기가 익숙한 것 같아요. 어디 염씨예요. 어떻게 하면 내일 이렇게 플레이 센스가 넘치고 센스를 먹고 사시는 건가요 패스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네 언니 MBTI는 섹시죠 섹시하단 말 처음 들어봐요 호응해줘요 호응 진짜로 토스 할 때 염력 쓰시나요 제가 정말 염력을 쓸 수 있었으면 토스 이렇게 안 했겠죠 애매 선수는 쉬는 날 뭐예요 집에 가면 요리를 해 먹거나 거의 자요 어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 혜선이 누나 요즘 국어 국악한다면서요 어메이징 분위기 어쩔 거야 다섯 살 오지영 오지영 다섯 명 시원이 다섯 명은 힘들지 않았나 다섯 살 오지영 다섯 살 오지영 대한민국은 사면이 바다래요 동해 서해 남해 여메선 사랑해 아직도 안 됐어 혜선언니는 C급 같아요 내 심장 고쳐주기 C급 다 읽었어요? 아니요 몇 개 남았어요? 좀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 딱 하나만 여메선 선수의 전생은 거북이네요 왜냐하면 항상 경기 보는 제 마음을 터뜨렸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여기 현이 있다 현지의 기분은 집에 가고 싶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많이 시국이 안 좋아졌는데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녀주시고 저희가 스스로가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좀 각자 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좀 빨리 이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경기장 여러 가지 응원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항상 팬들 보고 싶으니까 팬분들도 저희를 생각해서 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사랑합니다 아 말 잘했다 나발 잘해